매주 금요일입니다. 당 대포 시간요. 대포를 맡고 계시는 두 분과 함께합니다.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전재수입니다. 오늘은 좀 조용하시네요. 대포를 설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전재수 의원님은 이제 불출마를 하신 거네요. 네. 97그룹 나머지 분들은 많이 지금 단위라든지 여러 얘기들 하던데요. 전당대회에. 소감 없습니까? 많이들 나가는데 저까지 또 뭐. 그래서 제가 염색할지 안할지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신호가 우리 라디오에서 염색을 하면 나는 출마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그 멋진 그 은발을. 아니, 염색을 안 하고서 97이라 그러면 믿어줄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하겠다는군요. 정량 최고위원님은 자꾸 우리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조기 전당대회 얘기가 자꾸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당원당규를 다 검토를 해봤는데요. 사실은 조기 전당대회에 할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한 거네요. 네. 왜냐하면 그거 잘못하면 그 윤리의 결정을 뒤집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요. 그게 잘못하면 가처분 대상이 돼버려요 또.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답입니다. 아니, 민주당 하는 김에 같이 조기 전당대회 하면. 아니, 그러다가 이제 코미디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의원도요. 잘못하면 민주당 코미디판 만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소가 되면 민주당의 당원당규는 바로 아마 정지, 당원권 정지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당원 80조인가요? 그 얘기도 좀 후반부에 해보기로 하고 바로 이야기 좀 이어가겠습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했는데 참 말들이 좀 많아요. 먼저 민주당의 박흥구 원내대표가 먼저 했었고요. 여기서는 권력의 사유와 탄핵 얘기도 하고 또 권성동 원내대표는 그다음에 해서 문재인 정부 책임론까지 얘기를 했는데 뭐 일단 총평 한번 먼저 들어볼까요? 우리 정비행 최고였는데요.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좋다. 참 이 속담 나올 것 같았어요. 그다음에 펀치를 날릴 때는 본인도 펀치를 맞을 각오를 하고 날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저의 총평입니다. 가는 말이 고아야 오는 말이 좋다. 가는 말이 어땠는데? 오는 말이 이렇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좀 떨어지니까 이때다 싶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카드를 꺼내들잖아요. 결국에는 협박 아니겠어요? 우리가 탄핵하겠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다수당이니까 뭐든지 우리는 할 수 있다. 사실은 금도를 벗어난 거죠. 이럴 때 금도 벗어났다고 쓰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사실은 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권성동 원내대표가 굳이 문재인 정권에서 다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쪽 원내대표께서 펀치를 날리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펀치에 펀치를 날리는 것이다. 다른 말은 상당히 다 좀 새겨 들을 말씀을 우리 박원금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수를 해드렸는데 그거를 오히려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일관되게 남탄만 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저도 이제 유심히 다 귀를 활짝 열고 다 들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좀 남탓. 저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입만 열면 지금 사적 채용 가지고서도 남탓 하던데 직권 몇 달까지 과연 남탓을 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들도 되게 이제 그럴 것 같아요. 언제까지 남탓 하시건가 국민들도 아마 지켜보고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부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저는 민주당 의원들께서 남탓 저렇게 한다. 후렴구로 지금 모든 방송에서 얘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남탓의 최고봉은 민주당이에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 때요. 아니 세상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서도 이명박 정권 탓을 했어요.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 수사할 때 그 딸하고 아들 수사할 때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게 다 이명박 대통령 때 교육 제도를 잘못 만들어서 조국 전 장관이 수사받게 됐다는 그 식으로 방송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걸 보고 남탓의 최고봉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보고 남탓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남탓이 아니고요. 사실은 분석해 주는 거예요. 왜냐. 하도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렵고 민주당 의원들께서 온갖 나라 걱정을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나라 경제 망친 분들이에요. 그분들이 갑자기 아니 저렇게 돌변해가지고 나라 걱정을 하다니. 그래서 그 얘기 다시 한번 확인시켜 드리는 겁니다. 그 말씀은 사실은 맞는데 가장 중요한 건 경제하지만 좋고 어쨌든 간에 말미 가서는 협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권선거 원내대표가 협치를 하려고 하면 그렇게 비판을 해버리면 협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앞하고 뒤하고 맥락이 조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최고위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민주당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행적들을 보면요. 이분들은 힘이 있을 때는요. 협치 안 합니다. 그냥 자기네들 마음대로 해요. 그리고 조금 힘이 없다 싶으면 그때 협치 카드를 들고 나와요. 협치하자고. 그거를 이미 권선동 원내대표도 다 알고 있고 국민들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이 사실 의석수가 169석 아닙니까? 다수당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지 말라고 하는 뜻인 거지. 뭐 협치하자고 아무리 여태까지 얘기했는데 검수한 박 보셨잖아요. 협치했습니까? 마음대로 했지. 그렇기 때문에 권선동 원내대표도 그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네요. 그 현장에 계신 우리 전 의사님.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께서도 어제 무슨 야당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시고. 권선동 원내대표야. 국회의장이 중재를 한 합의안조차도 약속을 깨버리고 엎어버리죠. 또 우리 정미경 최고님께서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 부신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대통령 원내대표 최고위원까지 국회와 야당을 대하는 인식 수준이 지금 현재 이르니까 이게 협치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제 물론 이제 경제, 경제, 민생안정,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아마 오늘 중에 아마 원내 협상이 마무리가 될 텐데 곧 정기국회잖아요. 우리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정책 또는 뭐 세제개편안 해가지고 국회에서 법률안 통과를 전제로 한 정책들을 많이 내시던데 과연 이러한 대통령과 원내대표와 우리 정미경 최고님의 인식 수준 가지고서 국회에서 이게 협치가 과연 가능하겠냐. 우려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은 누가 누가 더 잘하나 누가 누가 더 흥하나 이 경쟁을 꼭 국회에서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살짝 바꿔봐서 지금 원구성 등 얘기를 좀 하셨는데 오늘 할 수는 있는 겁니까? 어제는 못했어요? 오늘 될 겁니다. 아, 됩니까? 그러면 뭐 행안이하고 가방이 이거 관련해서는 배분은 어떻게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세하게 행안이는 누구, 가방이는 누가 들어간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오늘 중으로 협상이 타결이 될 겁니다.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1% 공개가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니, 제가 어제 확인을 해봤는데요. 그냥 뭐 그거는... 뒤에서 국회 기자들이 다 찍고 있는데 그걸 딱 보셨더라고요. 아니, 아직 그냥 하나의 안이 아닌데... 아닌데, 아, 확실한 건 아니고... 그게 나온 거고요. 확실한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지금 결국은 그 문자 메시지나 이 때문에 행안이는 국민의힘, 과방이는 민주당... 그러니까 그게 정해진 게 아니랍니다. 그럼 이 5월만 정리가 되면 오늘 중으로도 원 구성이 끝날 수도 있겠네요. 아니, 우리는 어제 오후에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넘어갔는데... 어제가 된 라인이었어요. 지금 전재수 의원님께서 오늘 하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민주당이 늘 키를 갖고 있잖아요. 다수당이니까. 그런데 뭐 해 주신다고 하니까 그러면 오늘 되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막 된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정부 질문이 있는데 뛸 겁니다. 3일간 대정부 질문 하는데 민주당이 많이 준비를 하거나 강력한 얘기들을 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마 인사청문회를 방불케 할 거라는 전망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사적 체험 관련해서 박순혜 장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마 민주당에서 짚고 넘어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윤석열 정부의 내각이 국무위원들이 국회 원구성이 오래 안 되고 내년까지 좀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통과한 장관들이 별로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냥 인사청문회도 없이 국민들의 높은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임명된 교육부 장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 대정부 질문, 아마 여야 사이에 합의되는 걸 보고 아마 기겁을 했을 겁니다. 특히 이제 교육부 장관 같은 경우는. 교육이 27일 날 하겠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27일 날 대정부질문을 나서고 했는데 우리 의원들 보니까 준비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국회를 패싱하고 법을 고쳐야 될 거를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우회하면서 추진했던 여러 가지 문제. 또 인사 난맥상 대통령실에 또 이게 지인 찬스, 사적 채용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국회의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국민 눈 높이에서 하나씩 하나씩 좀 따지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 3967님께서 여든야든 남탁 그만하고 일 좀 해주세요. 국회의원 여러분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라고 글을 주셨습니다. 이제 아마 오늘 마무리가 된다면 다음 주부터는 국회도 일을 할 것 같은데 제정부질문 일정을 보면 25일 날이 정치 외교 통일 안 보고 26일 경제, 27일이 교육사회 문화 이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정의 최고위원님. 좀 국민의힘이나 좀 정부 여당 입장에서 좀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잘해야 돼요. 국민을 위해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담스러운 건 부담스러운 거지만 국민 눈 높이에서 보면 민주당은 정말 이번에 준비를 잘해서 좀 잘 혼내주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봐요. 그렇게 바라시기도 하는 거죠.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거는 나라를 위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난번처럼 이모 교수를 이모라고 한다든가 그런 준비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한데 일단은 월요일날은 외교 통일이 더 가니까 강제북송이나 월북, 경찰국 신설까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민주당에서 좀 월요일부터 준비를 많이 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5월 10일 날 출범했으니까 이게 두 달 보름 남짓 됐거든요. 두 달 보름의 시간이 사실은 이제 한 2년 6개월 정도처럼 느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안들 비롯해가지고 청문회 패싱하고 임명됐던 장관들, 국정난맥상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좀 정리를 해서 좀 매듭을 지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잘 해서 좀 아쉬워하는 국민들께서 아쉬워하는 부분들도 좀 채워드리고 또 대안까지 제시하는 그런 대정부질문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저희가 이번에 윤석열 정부 출범한 뒤에 첫 대정부질문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에이스들로 꾸렸다. 기대를 좀. 에이스 중에 우리 전지수 의원님 교육사회문화분야에 가십니다. 저는 이제 에이스가 아니고 나머지 분들은 전부 에이스로 꾸렸다. 그래도 그래서 기대를 해주셔도 좋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날 27일 날 교육사회문화분야에 이제 나가시는데 좀 지금 여기서 얘기해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을까요? 제가 SNS를 보긴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제가 깜짝 놀랄 일들을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더라고요. 봤습니다. 1939년도에 이제 조선총독부 총독관절을 졌는데 이 경무대입니다. 이거를 문체부가 복원을 하겠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정부질문 때 제가 따져 물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마른 언론에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썼던데 도대체 이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 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 따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박순혜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는 이제 지방교육재정교부건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논문 문제 그다음에 자식들 교육 문제 또 저기 음주운전 문제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의원들이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좀 기대를 좀 해보고요. 최고위원님한테는 우리 지금 대우조선 해양 파급 사태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해결되는 게 맞는지 꼭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늘 해마다 반복되는 일들이잖아요. 사실은 지금 노동계가 옛날에 가난했던 시절에 그 노동계의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현실이. 지금은 사실은 우리 국민들께서 노동자를 다 노동 귀족이라고 생각하실 정도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연 이런 파업이 그게 적법한지 불법한지 이거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거든요. 판단을 다 하고 계신다고 봐요. 이것도 국민 눈높이에서. 제가 볼 때는 이제는 과하다. 국민들은 너무 지쳤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결국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 손해배상금 있잖아요. 지금 임금은 어느 정도인지 지금 거의 합의점을 찾았다고 하는데 수천억대에 대한 사업 못한 손해배상금을 노조 측한테 부여를 한다. 그 부분이 안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여기서 제가 법적인 걸 얘기할 수는 없지만요.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아까 제가 말한 원칙론 종인 거에서 상식적인 합의안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봐요. 그렇죠. 그분들이 수천억을 될 수 있는 능력도 안 될 것. 또 회사 입장에서는 또 우리 법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함부로 봐줬다가는 본인들이 배임죄가 될 수가 있거든요. 주주에 대해서.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거는 누군가가 여기서 얘기해 줄 수는 없고요. 상식적인 선에서 그다음에 국민 눈높이에서 그다음에 회사의 미래를 위해서 회사 구성원들의 공동체를 위해서 그 정도 선에서 합의를 양자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봐요. 정부가 조금 그 역할을 좀 산업은행이 좀 대주주기더라고요. 아마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다 협상 쪽에서는 그게 들어갈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아마 두 분도 공의 어떤 공권력 투입이나 불상사가 일어나면 안 된다는 공의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자꾸 이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마치 국민을 협박하거나 정부를 협박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도록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가 가장 쉽게 유혹에 흔들릴 수 있는 게 공권력 카드입니다. 그런데 공권력 투입에 대한 유혹에 한 번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모든 노사 현장에 공권력 투입을 하고 싶어져서 안달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첫 번째 케이스인데 여기에 만약 공권력 투입을 하게 되면 향후 윤석열 정부 5년의 노사 관계는 사실은 끝났다. 이래 보기 때문에 정부는 유념해서 정말 각별히 생각을 해서 공권력 투입만큼은 진중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꼭 드리고 싶고. 지금 귀정노조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런 노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 또 있기도 하고요. 그런데 극소수죠. 지금 이제 대우조선의 사내 하청노동자들 이분들은 귀정노조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멉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5년 차 용접하시는 분들 월급이 200에서 25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귀정노조 고임금 노동자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노동상권이 손해배상이라는 이런 형식의 어떤 우회적인 방법으로 노동상권이 침해돼서는 안 되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가장 현안 중에 현안이 이재명 의원 배우자 김혜경 씨 법인카드 이용 의혹 사건. 경찰이 다음 달 중으로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정미경 최고께서도 좀 언급을 했지만 민주당 전당대회 8월 말인데 파장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수사를 마무리한다는 게 경찰이 지금 기소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보내겠다는 얘기잖아요. 기소 의견 송치. 예를 들면 기소든 불기소든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8월 중으로 하겠다 9월 중으로 하겠다. 이런 건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또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소 시점을 사실 정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얘기는 그렇게 크게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생각으로 했다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기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기소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이재명 예컨대 의원이 대표가 됐을 때 그 이후에 만약 기소가 된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기소가 돼야지요. 그럼 문제다는 거죠. 당연히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재명 의원이 수사를 지금 받아야 되는 그 사건들은요. 대선 때부터 계속 지금 있었던 거예요. 이제 와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선 때는 봐줬죠. 다 봐줍니다. 수사를 대선 때 잘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수사를 해서 범죄 혐의가 있는데 기소 안 합니까? 그럼 직권남용인데요. 당연히 기소해야죠. 그러면 만약에 대표가 된 이후에 당연히 줄줄이 아마 기소가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당원당규를 당연히 봐야죠. 민주당에. 그런데 민주당의 당원당규에는 무조건 기소되면요. 무조건 그냥 당원권 정치가 된대요. 당원권 정치가 있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미디판이 벌어지겠죠. 물론 이렇게 할 수는 있죠. 당대표가 되자마자 이재명 의원이 당원당규를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볼 때는 당원당규 바꿔서 당원권 정지 못하도록 한다면 저는 전재수 의원님이 앞장서서 윤리위 징계 회부하라고 해야 된다고 봐요. 또 저보고 그러세요. 윤리위는 국민의 윤리위 심판원. 윤리위 심판원에 회부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정치인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징계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분이니까 형수 욕설만 가지고도 저는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어긋난다고 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윤리 심판원의 징계 대상으로 올라야 된다. 그러면 제가 그때 되면 전재수 의원님 제가 말씀해 드릴게요. 그 1심 판결 확정 때까지는 기다리라고. 미관성 있게 얘기하겠습니다. 이재명은 이번 이야기만 나오면 신나시는 것 같아요. 말씀 주십시오. 지금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아직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고 확정된 건 없고요. 벌어진 일이 아니기 때문에. 국고손실죄 같은 경우는 김혜경 씨 법인카드. 국고손실죄죠. 국고손실죄는 1억 원 이상 붙어라 그러던데. 그러니까 이게 150만 원인가 200만 원인가 뭐 아닙니까. 어떻게 기소를 하겠다는 건지 일단은 잘 모르겠고. 행정부 씨. 벌어진 일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예단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이제 이재명 의원의 정치력, 실력과 능력이 정말로 보여줘야 될 때가 왔다. 그것이 이제 국민의힘의 또는 이제 집권당의 어떤 수사와 기소를 통해가지고 어떤 통치를 하려고 하고 국정운영의 에너지를 수사와 기소를 통해서 에너지원을 확보하겠다라고 노골적으로 나올 텐데 이재명 의원의 그야말로 역량, 리더십, 실력. 이것이 이제 발휘가 될 때가 왔다. 그렇게 저는 평가합니다. 아직까지 전당대회가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컷오프도 이번 달 28일, 다음 달 28일 날 되는데 시간 꽤 많이 남았는데 자꾸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재명 의원이 된 것처럼, 어대명인 것처럼 되는데 아직까지 저는 뭐 구실그룹이라든지 당대표 도전하는 분들이 또 그런 얘기 들으면 또 서운하실 것 같아서 단일화 얘기가 어제인가에 토론회에서 좀 됐던 것 같아요. 단일화가 혹시 성사되면 어대명을 흔들 수 있을까요? 아니요. 아이고, 아니요. 아니, 이제 전략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후보 의원 아니고 나머지 분들은 당연히 단일화를 해봐야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야 뭐 1대1 구도를 만들어 봐야 뭔가 좀 싸움이라도 흥행이라도 뭐가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단일화도 잘 안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단일화가 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어차피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될 거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같은 당에 있는 우리 전재수 의원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많은 언론과 많은 분들이 이재명 의원이 되는 거 아니냐. 또 단일화가 쉬운 것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데 어제 재선의 의원 토론회도 있었는데 단일화가 완전히 물 건너갔다라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좀 많이 남아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선거는 뭐니뭐니 해도 잘 아시겠지만 투표함을 열어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함 열기 전에 여러 가지 예측이라는 것은 물론 예측하는 맛이야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그야말로 예측이고 열어봐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럼 당대표 말고 최고위원은 지금 17분이 도전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중에 컷오픈이 8명이고 최종적으로 5명이 지금 선출이 될 것 같은데 이 예상 포인트를 들어봐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정민철 의원님. 가심 없으십니까? 네. 아, 가심 없으시다고요? 우리는 지금 이재명 의원이 어느 정도로 어느 표로 득표할 수 있을지 그다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상식적이면 이재명 의원은 당대표 나오셔도 안 되고 사실 당선이 돼서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치판이 늘 비상식적이기 때문에 또 이재명 의원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죠. 어차피 되는 거고 얼마 받고 되느냐가 더 관심 포인트지. 그렇죠. 더 관심이 있는 거죠. 또 당내의 지금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당 신경 쓸려지는 것도 없다 이 말씀이시네요. 어떻게 보면. 아니, 신경은 다 쓰죠. 다 쓰입니까? 어떻게 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최고위원까지 누가 되는지 이거는 좀. 혹시 최고위원 누구 출마한지는 잘 모르시죠? 17명입니다. 네, 17명 다 모릅니다. 그냥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잘 아는 국민의힘 의원들한데 아니,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이런저런 수사는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야 이재명 의원 입장에서도 예측 불가능함 이런 것도 없앨 수도 있고 향후 행보도 좀 계획을 세울 수 있지 않겠냐. 그랬더니 아니, 그걸 왜 빨리 하냐고. 푹 꼬아가지고 울아먹어야지. 그걸 빨리 정리하면 되냐고. 그렇게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그분이 법조인이 아니시죠.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집권 여당이, 야당이 어떤 그림으로 흘러갈 거다라는 것들을 나름 이제 좀 그림을 가지고서 민주당의 어떤 전당대회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요. 뭐, 국민의힘이 바라는 대로는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최고위원 후보가 무려 98명도 아니고 이게 17명입니다. 그만큼 민주당 변화에 대한 이제 목소리가 이 후보 숫자로서 이제 반영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치열한 내부, 하루에도 전화가 엄청 옵니다. 치열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번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민주당의 새로운 질서와 또는 민주당의 새로운 기풍을 만드는 그 출발점과 계기로 삼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당 얘기로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자, 권성근 원내대표에 대한 논란이 좀 제기되면서 리더십 문제, 지도체제에 대해서 좀 어수선한 것 같기도 합니다. 어떻게 안정화가 좀 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좀 안에서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안정화를 시켜야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직무대행 체제 말고 다른 걸 생각할 수가 없다니까요. 당원, 당규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재명 의원하고 똑같은 거에요. 지금 당원, 당규에 의하면 기소되면 갑자기 다음권 정지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윤리비 결정을 갖다 형예화시키는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게 이제 법적인 분쟁으로 가버리면 큰일 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안정화시켜야 되고 우리 모두 도와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권선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체제를 우리 모두 정말 도와줘야 되는 지금 당이 그런 입장이에요. 그런 게 맞는 것 같으면서도 여러 얘기들은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저도 인터뷰를 해보니까 김기현 의원 같은 경우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조기전대 얘기도 하시는 것 같고요. 안철수 의원도 그런 얘기들과 좀 있는 것 같고. 아니, 이런 법률적인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모를 리는 없는데. 이제 그 조기전당대회로 가려면 결국은 이준석 대표의 좌진사태 말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거는 좌진사태 하시겠습니까? 지금 강원도에서 잘 있는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이 직무대행 체제를 우리 모두가 도와서 안정적으로 빨리 만들어 가야 된다.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민주당이 보시기에는 권성동 직무대행의 리더십 이게 다시 안정화를 좀 찾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번 흔들린 지도체제는 안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정치권에 우리가 많이 봐봤지 않습니까? 한 번 흔들린 지도체제는 절대 안정화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 직무대행 보니까요. 이게 지금 강릉 우시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이 리스크가 권성동 대표 본인에게로 전의가 되고 있어요. 어제도 여러 언론 보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그냥 별다른 해명도 없이 또 법적 대응을 하겠다 해가지고 그냥 해버리던데 그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아무 설명 없이 그렇게 대응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이례적이고 특이한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안정화시키려고 할지를 몰라도 여러 가지 외부 환경이라든지 또는 권성동 대표 쪽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의욕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결국은 이게 지도체제가 안정적으로 가기는 어렵겠다. 더더구나 이게 한두 달이 아니고 6개월을 가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또 이준석 대표의 행보거든요. 전국을 돌고 있어요. 부산 강안리에서 포착이 됐다가 춘천 지금 강원도 쪽에 지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기 당대표 여론조사를 했는데 1위입니다. 이게 좀 아이러니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게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거를 보면 사실은 이준석 대표를 그냥 만약에 윤리위에 회부하지 않고 그냥 임기를 채우게 해줬으면 그냥 내버려 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음번 당대표에 나오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안 나오죠. 연속으로 합니까? 아니 나올 수도 없고 못하게 하겠죠. 그 다음 못하게 하죠. 저부터도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윤리위에 이렇게 하니까 본인으로서는 사람이니까 오기도 나고 그러지 않을까요? 피해의식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지금 감정이 복합적일 텐데 그러니까 뭐 그러면 당대표 나갈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걸 사실은 말릴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어 보이는 거예요. 참 딜레마.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가 전국을 지금 돌고 계시던데 맞습니다. 부질없는 짓입니다. 그래 보십니까? 부질없죠. 부질없는 것이 나중에 보세요. 이게 기소되면 끝나는 겁니다. 그다음에 6개월 당원권 정지가 돼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자신 사퇴하라는 당의 메시지로 봐야지 진짜 6개월 뒤에 복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 자체는 굉장히 순진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부질없는 행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여론조사를 하니까 당대표 여전히 이준석 대표가 1등을 하더라. 1등 1위. 1위가 나오는데 이거 뭐냐면 그만큼 국민의힘에 사람이 없다는 반정이에요. 1위를 했기 때문에 놀라운 것이 아니고 1위를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국민의힘의 차기 어떤 지도자 리더십 이게 사람이 없다라는 반정으로 보는 게 여론조사를 제대로 읽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답변 듣고. 요즘 민주당 의원들께서 방송에서 또 뭐라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 경찰에서 무조건 기소한다더라. 기소될 거다. 기소할 거다. 기소되면 끝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세요. 그런데 참 위험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경찰에서 지금 수사해서 아직 지금 수사 도중인데 마치 기소할 거를 미리 다 짜놓고 하는 것처럼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왜 저분들은 저럴까 민주당은. 왜 그런 거죠? 나중에 이제 이재명 의원 수사 결과 나오고 기소되면 다 이거 이준석 대표 때 봐라. 이 이재명도 똑같다. 경찰에서 다 정답만 만들어놓고 지금 하는 거다. 이거 하려고 지금 군불 때우는 게 아닌가. 미리 하는 말씀을 다 들었다가. 제가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귀가 있어서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가면서 엘리베이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은 밖에서 다시 또. 이거는 어떻게 방송하기 좀 그런 거 아닙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수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해야죠. 알겠습니다. 오늘 금요일 당대표 시간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정미경 최고위원 또 전재수 민주당 의원님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